여기 대학로에 천놈이라는 고깃집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30분을 기다리고 먹네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 우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지일 우리 선배님 오래간만에 내시고 우리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됐네요 아니 이거 유튜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찍는 거잖아요 지금 유튜브 찍어요 우리 저기 장모 집필이 다 아는 시점 대박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또 예쁜 우리 탤런트 MDC 탤런트 우리는 우리 업네? 우리 업네 영업보고 지금 디프릴라로 대학로 여기 손놈 식당에 왔습니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동영상입니까?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동영상이에요 네 오늘 있잖아요 저희들 대학로에 우리 업네라는 영업을 보러 왔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연히 우리 한지일 우리 형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식사를 대학로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미안해요 말 끊어서 저기 우리 장모 집TV실에 여러분 우리 여기 동영상은 대종상에서의 조연상 후보들입니다 후보를 받았지 우리는 네 제가 수상자입니다 수상자 제가 먼저 받았고요 우리 아우가 3년 이따 받았는데 대종상 남우조연상 후보들입니다 또 예고 이르지 수상자입니다 수상자 네 즐겁습니다 우리 이렇게 네 하하하하 야 첫눈에서 먹는 이게 고기가 이렇게 구워갖고 나오네요 이거 찍다가 같이 내 얼굴은 뭐 찍고 3사람만 찍어서 나 이거 참 내가 내가 찍잖아요 내가 아니 내가 오는다고 아니 내가 보내드릴게 하하하하 아이 내가 찍어 오케이 우리 참 무슨식 하하하하 야 우리 천재정신적이라도 참 찍고 우리 이렇게 나이가 났어요 지금 아우님하고 우리 대종상 저기 수상자입니다 수상자 수상자 한지윤도 대종상 수상자입니다 수상자 하하하하 이렇게 붉은 시간 여기 어마어마하네요 촌놈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촌놈 와 완전 고기들이 보고 나와요 네 네 요렇게 또 예쁜 우리 탤런트 배우와 같이 먹습니다 하하하하 날이가 났어요 지금 날이 났어요 아 이거 대박나고 있고요 지금 한지윤은 쪽빵나고 있어요 쪽빵나고 있어요 네 네 네 쪽빵나고 있어요 자꾸 쪼끝쪼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쪽빵이라고 막 네 한지윌 한지윌 뭐지 그 BV가 아니고 천방지축이죠 아니 한지윌 TV 그냥 가도 되는데 네 일로 좀 보내주세요 네 한지윌 TV라고 해도 됩니까 고마워요 천방지축이 아니고 대수씨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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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 밥좀 먹고 살게 좀 해줘 나 불어두고 예 한 번씩 쏘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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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술집밥이에요 술집밥이에요 술집 술집밥 이게 이게 맛있겠다 와 그게 이 술밥이 밥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밥이 나오는 거네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지윌이 무슨 밥이라고 그랬지? 술밥 술밥 술 술밥 술밥 자 이거 넣어가드세요 술밥 아 나 안 먹어요 아 아니 잠시봐요 술밥 술밥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의 최고의 배우 인년비를 소개합니다 하하하하 야 우리 한지윌 우리 안보님 최고의 배우입니다 최고의 배우 인정하시죠? 아주 요즘에 다시 떠는 별 한지윌 배우님과 우리 연비 인년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아우 우리 오늘 이렇게 연극을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셔서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돈 벌게 좀 해주세요 네 하하하하 유튜브 한지윌이 좀 돈 좀 벌게 좀 해주세요 구독 좀 들어와주세요 알겠습니다 하하하하